제가 보기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비율을 좀 증시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 하락장인 건 틀림없어요. 약간 내려가는 추세고 이게 잔파동이 아니고 한동안 내려갈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파동도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넉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세 하락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개라고 봅니다. 하나는 자칫 더 내려가면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또 어느 정도 인계점을 지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의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세 하락장에서 반전을 이끌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단절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거리 두고를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반전의 계기가 우연하게 그게 상대 후보의 실수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부적인 어떤 상황 변화가 뜻하지 않게 생겨서 반전의 계기가 생긴다면 모르겠으나 이 대세 하락장이 계속된다면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봅니다.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망가질 얘기만 해줬는데 두 번째는 무척 고난이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일태면은 지지율이 한 36에서 43%를 왔다 갔다 해도 국정수행 지지도가 그럼 안정적으로 40%가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걸 자칫 잘못해서 정권교체 심리가 높으니까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에 조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. 그러면 집토끼 다 뺏기는 거죠. 그래서 집토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그 층을 끌어당기고 그다음에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또 스위치보터라고 얘기하는 그쪽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차별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시기가 무척 중요합니다. 노선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무척 중요해서 이 두 번째는 민주당이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 주제는 후보 교체로는요. 87년 직선제 개헌한 이후에 지금 이제 얼마나 흘렀습니까? 이제 한 35년쯤 흘렀잖아요. 매 대선 시기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11%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때도 후보 교체는 있었는데 역대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후보가 교체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는 순간 민주당을 깨자는 내부의 적대 세력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똘똘 뭉쳐서 막을 거고 첫 번째 항은 아예 가능성 제로. 그리고 그건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더 이상의 하락작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많은 분들이 박스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전략사이드에 있는 후배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. 박스권은 치고 올라가지도 않지만 밑으로 빠지지 않는 걸 박스권이라고 한다. 지금은 빠지지 않는 걸 봐야지. 그러면서 기껏해서 지금 저 컨벤션 효과가 있는데 얼마 빠지냐면 0.6인가 빠졌어요.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다 비교해보니까 많이 빠진 게 0.6입니다. 그러면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32에서 한 35쯤 되는 지지층은 콘크리트 지지가 형성이 된 거다. 자 그럼 이 부분들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 이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변수가 뭔지 그것만 찾아라. 역대 대선을 보면 오히려 여당 후보 측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나온 적이 꽤 많았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탈당한 예가 많았잖아요. 거의 탈당을 안 한 경우가 소수였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40% 내외의 지지율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건 분명한 하락 추세거든요.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.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요소수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지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%가 깨지는 순간은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결단의 순간이 다가올 거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? 화면 왼쪽을 눌러서 보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, 유튜브에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.